매치 포인트 가디언? 어우 무서워 왜 세이지만 이렇게 오오라가 개쩌나요? 얘는 왜 이렇게 오오라가 나와? 좋겠다 나도 저거 살래 어디서 살 수 있는거야 어때 싹 어? 요로있어 거기서리와 으악 유나! 난 뭐 유나! 에이스! 아아 아아 저요? 잘가 궁극기 준비 완료 다시 내려놓을까? 어? 아이 못하겠다 못 이기겠다 으흑! 아 아 너무 매가리 없이 죽었잖아 아이 아 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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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중 지켜줘 네온 고마워 이제 이제 계속 돌려야지 이거 으흑 네온 그 전략 좋다 가만히 서있길 오오 오 오 오오 개쩔어 호 오오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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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흐흑 왜 이제 원래 이렇게 개구리처럼 되겼어 흐흑 벨 어 뭐야 대기 타고 있으면 뭐 될거냐 어째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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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껄 어 쩌 흐흐흑 반속핵임? 개잘 핵이라고들 하죠 아 더러워 흫 흫 가만히 이리지 어때 반속 지리지 빠이 빠이 어떤데 이게 안 잡혔어? 신난다 에이스 먹었네 gotta 아씨 아 나 잡아볼라 그랬는데 그냥 후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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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아냐 아냐 다 공격팀 승리! 아 개 웃기네